동일본대 지진 발생 직전에는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동북지역 이외의 도쿄 인근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등에서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같은 규슈와 동북지역의 남과 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고 12월 28일 규슈 구마모토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습니다. 12월 27일에 구마모토 지진 역시도 10km로 얕습니다. 12월 26일에 지바현 동조갓바다의 규모 3.4의 지진도 10km로 얕습니다. 12월 25일 나가노현 북부의 규모 3.0과 3.4의 진원의 깊이도 모두 10km로 얕습니다. 12월 23일에 동북지역 아우무리연 동조갓바다의 규모 3.9의 지진도 증원의 깊이가 20km로 얕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비슷한 지진 패턴이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서부의 지진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지진과 화산학자분들이 연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고의 정도가 강해지고 어떤 지진학자는 규모 8.5 이상의 강진 발생 예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지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 특히 부레고리 국가들의 지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2월 29일 새벽 1시 40분 47초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새벽 4시 53분 17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트에서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피지에서도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문제는 또 진원의 깊이가 576.5km라는 것입니다. 남태평양 해저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며 이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 지진학자들이 계속 강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경고는 최종 목적지는 일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12월 28일 오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쪽 특히 샌안드레아스 단층 쪽에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계속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대지진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므로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은 지진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과장되게 미국의 대지진 이야기를 최근 하시는 지진학자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과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찌되었든 미국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르다판 대폭발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 서부에서의 오레곤이나 캘리포니아 등지에서의 군발 지진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그리스에서도 강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특히 1월 3일 초승달전으로 하여 대지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